누구든 이 시장에 들어서면 발길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찾은 광장시장은 여전히 육회공 먹을거리 질비한 음식 광장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시장을 유명하게 만든 먹거리. 녹두 빈대떡의 인기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페이스? 뜨겁게, 가져가도 돼요. 자르셔도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지금 몇 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오는 김에 지방에 살아서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천이요. 이천. 그거는 광장시장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희 서울대병원에 아이들 치과 다니고 있거든요. 왔다가 원래 서울 사람이라. 그러면 예전에도 광장시장 자주 오셨나 봐요. 어릴 때부터요. 엄마가 회 좋아하셔서 여기 와서 광장시장 와서 엄마 필요하신 거 수선이라도 아니면 커튼 하러 왔다든가 그럴 때. 밥이 안 끼쳐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을 까는가 봐요? 네, 여기 이모님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멀리서 온다고 맨날 챙겨주시고 우리 애들 챙겨주시고 이런 맛에 오는 거죠 시간을.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에. 철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요새 풍경긴데 돈 없으시게. 긴딱떡을 먹고 바래요. 먹걸리 한잔하고 먹으면 제거예요. 제기동 갔다가 끌리니까 언제. 이제 또 생각이 나서 와봤지. 오셔서 드셔보니까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맛있어. 오늘 한 3년이 됐는데 한 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어떻게 3년 지나서 이 긴딱떡 맛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뭐 똑같이네. 긴딱떡 맛은 것 같아요. 여전히 맛있네. 여전히 맛있으니까. 맛있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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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시장 내 3,500곳의 점포 중. 먹자 골목이 자리한 가게는 모두 200여 곳. 8년 새에 못 보던 가게도 생겼네요. 비빔밥. 칼국수, 만두국, 잔치국수, 수대비, 냉면, 콩국, 우묵가사리, 닭발, 순대, 머릿고기, 잡채, 족발 다예요. 맛물 상해. 비빔밥. 비빔밥. 갖가지 나물을 골라 비벼 먹는 푸짐한 비빔밥 한 그릇씩. 단돈 5천 원. 참기름. 넉넉한 이심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지만. 반찬. 손님들은 눈에 띄게 줄었다네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7개월. 7개월. 그때 5월 달에 했으니까 벌써. 5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5월. 그때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였는데.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지. 짧게 갈 줄 알았지 길게 갈 줄 몰랐지. 여름에 조금 힘들었지. 여름에 조금 힘들었는데 또 조금 괜찮아지다가 또 겨울이 또 코로나 심해져 버리니까. 겨울도 춥고 코로나 심하고 해서 한 20일 문 닫았어요. 15일 문 닫고 한 이틀 거의 닫고 그래갖고. 없지 말라고. 이제부터 벌어야지. 시장을 찾는 이들이 조금씩 늘고는 있다는데요. 예전과 비교하면 한참 모자랍니다. 여기가 8년 전에 다큐멘터리 312에서 나왔던 집이에요? 옛날에 나왔어요. 옛날에. 저 삼촌이 찍은 거 같아. 8년 전에 KBS 다큐멘터리 312 촬영한 거 기억나세요? 네. 여기 사진도 있는데. 무슨 사진이요? 이렇게 변했잖아. 이게 이게. 아 이게 다큐멘터리 312. 정말로 8년 전에 출연한 그분이시네요. 통보를 안 해 주니까 싸게 해 주니까 이렇게 변하잖아. 세월이 참 무더니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맨 바닥에서 장사를 하는 게 서글퍼 어엿한 식당을 차렸다는 이 어머님. 그때 얻은 산더미 같은 빛을 감는 사이에 훌쩍 늙어버렸습니다. 맨 주먹 갖고 이걸 얻은 거야 내가. 남이 돈 걸어갖고. 그러니까 10년이 가도록 그 개 타서 갚아. 8년 전 첫 만남 이후 변한 것이 있다면. 성성해진 머리와 곁을 지키게 된 아들. 아드님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자리는 그대도 그 자리인데 어머님이 많이 늙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하니까. 어디 아프시고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자꾸 아프시고 하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참 세월은 너무 빨라. 돋없이 가는 게 세월인 것 같아요.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에 오늘 하루를 더했을 뿐인데. 이 자리에서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일찍 나오셨나 봐요. 네 일찍 나와요. 몇 시에 나오셨는데요? 나이 8시. 8시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아침을 보내는 건 어제 만난 칼국수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결같은 손맛이 30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힘이죠. 한 차례 아침 손님을 치러내자 이웃쌍인 한 분이 찾아오는데요. 이 떡. 우리 어머님이. 김치가 맛있어요. 아주머니 만드신 김치. 김치까지 준비하시네. 옆에 있으니까. 같이 밥 먹고 그냥. 열심히 하는. 얼른 얼른 밥 먹어요. 저 감독님도 식사하고 다시 해요. 아니 아니 아니요. 먼저 서셔야죠. 아니 아니요. 여기 둘이 앉아 먹어. 네? 둘이 앉아 먹어. 제 끝까지 찾으신 거예요? 네. 여기 하나씩 앉아. 아이고. 어저께 저거 찾아놨는데. 아이고. 점심 손님이 몰리기 직전인 이 시간. 먹자골목 상인들에게는 밥댑니다. 이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야. 이 시간이요? 응. 하루 중에서 이 시간. 이렇게 먹으면 어떤 게 점심은 못 먹고 하루에 한 대만 먹을 때가 많지. 네. 아, 그러고 보니 이 골목 상인들. 음식 쌓기의 달인이라도 되는 걸까요? 매번 산더미처럼 나물로 탑을 쌓는 게 신기합니다. 이 나물탑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밑단을 뭔가로 받쳐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진짜 쌓여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밑에? 네. 밑에다 불어넣겠지? 보이시나요? 이 만두도 아래층을 겹겹이 그릇으로 받쳐놨습니다. 이거 언제 다 파냐고. 그래서 내가 이거 보여줘. 이거 다 불어넣기고 있다고 내가. 그러나 호소치 안 한다고. 보기에 좋아야 먹기에도 좋겠죠. 광장시장 먹자 골목에는 빼놓을 수 없는 터줏대감이 또 있습니다. 자그마치 5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호떡집. 어? 여기 사장님이 누구세요? 제각입니다. 어머님이 사장님이시고. 네, 자리입니다. 여기 또 변봉구도 누구세요? 우리 아들이요. 사장님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지금 한 36. 36? 아드님은 기특하네요. 그렇죠, 제일 기특하고. 여기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드님 같이 일하신 지. 이제 4개월 됐어요. 네? 4개월 됐어요. 4개월 됐어요? 어. 여태까지는 안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그럼 다른 일 하다가. 든든하죠. 든든하다. 밥 먹으러 가는 거지. 밥. 전에는 밥 먹으러 못 갔는데. 이제는 아들 덕에 마음 편하다는 어머니. 밥 먹으러 갔다 주십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식사를 하러 가시는데요. 자, 호떡집 신입 사원이 밀려드는 손님을 맞습니다. 돈 천 원 버는데도 허리 한 번 펼 새 없으니 어지간히 드는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천 원 하나 쓰는 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호떡하면서 조금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냥 천 원 하나로 좀 있을 때. 뭐 전에는 길 가다가 뭐 먹고 싶거나 하면 그냥 막 사먹고. 또 배부르면 그냥 버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일평생 자식 뒷바라지를 했을 어머니. 비로소 아들은 천 원의 무게를 절감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분주한 이분. 어딘가 야채 익지는 않으신지요. 잘 지내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기억하시겠어요? 그때 저기 저 담아주신 분 아닌가요? 아직도 이거 일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요. 하얘질 때까지. 당시 평범한 죽으로 살던 중 어머니에게 가게를 물려왔고는 남몰래 고달파하던 정아 씨. 그러니까. 여기가 종로 오간데 종로 3가 딱 가고 잊었네요. 어머니가 짊어져 온 커다란 희생을 알고는 눈물을 흘렸더랬지요. 처음으로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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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그토록 난감했던 손님마저도 이제는 능숙한 듯 보이네요. 이 또한 시간의 힘인 걸까요? 너무 많은데 손님이 너무 많아 저희가 카드 결제하면서보다 좀 늘었어요 저기 손님 중에는 옛날에 다큐 보고 인연돼서 오시는 손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바쁘게 지금 거의 못 쉬신 것 같은데 아까 출근하셔가지고 근데 저기 바쁘게 일하면 생각이 줄어서 좋아요 잡생각이 사라져서 일에 몰두하면 잡생각이 없어져서 그건 굉장히 좋아요 정신적으로는 편안하고 몸은 좀 고단한데 그래도 그쪽이 더 좋아요 몸이 고단한 쪽이 오늘도 맛깔진 음식을 빚어내는 먹자골목 상인대 그런데 정작 이들은 식사를 어디서 해결할까요? 이제 내가 맛있는 밥을 갖고 오겠어 따라가 본 곳은 맛좋고 푸짐하기로 소문난 이웃 식당 밥과 반찬이 여러 가지로 구비된 일종의 한식 뷔페입니다 아, 아니 근데 이 많은 양을 혼자 드시려나요? 아, 아니 근데 이 많은 양을 혼자 드시려나요? 아하, 함께 드시는 분이 있었군요 알고 보니 언니, 동생 사이인 친자매라는데요 같이 국맛 대고 있어서 의지가 많이 계시겠어요, 서로가 우리는 현실적인 자매 우리는 현실적인 자매 어떨 때는 씹어먹고 쌈이 김밥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이거 찌리니까 좋았다고 안 익었다고 이거 아니, 근데 평상시에는 큰 돈 쓸 때는 그런 말 안 하는데 2천 원 갖고 네가 좋냐 언제 좋냐 안 좋냐 그렇게 또 싸워 우리 목숨 걸어, 2천 원에 우리 지금 몇 년 됐지? 10년 응, 나 몇십 정도 나온지 10년 됐고 10년 동안 또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겨 맨날 이게 잘했네, 못했네, 잘했네, 못했네 해가면서 본래 이 자리는 어머니와 큰언니가 하던 가게였다는데요 이를 둘째, 셋째가 고스란히 이어받은 거라고 합니다 듣다 보니 사연이 깊네요 우리 언니가 너무너무 아픈지는 몰랐고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었는데 그게 전이가 됐어, 전이가 그래서 나는 밤인데 여기는 한국은 아침이면 나는 밤이잖아요 나오라고 전화가 맨날 빗발치기로 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아프대 그리고 그때 나온 거지 내가 나와서 보니까 삐짝 마른 거야 원래는 여기서 딱 1년만 쉬었다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10년 되어버렸네 김학연은 똑같이 하셨네요 그렇게 둘째는 칼국수를, 셋째는 김밥을 팔게 됐죠 마약 김밥입니다 외국인들한테 마약 김밥 하면 진짜 마약이 들었나 할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외국 사람들이 놀라서 안 먹고 간 사람들 진짜 많아요 특히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사회주의하고 그 단어가 굉장히 오운이 강하잖아요 놀라서 갔는데 지금은 이게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잖아요 미국, 일본, 뭐 하다못해 러시아 그런 유명한 방송국에 이게 이 방송이 안 나간 데가 없어요 하여튼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자매에게는 정교한 추억만큼이나 아픔도 많은 차례입니다 7년 전인가도 이거 찍었는데 그랬죠 그때는 우리 언니랑 엄마가 계셨는데 돈 벌었다고 쉬지도 않고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큰언니 뒤이어 어머니가 따라가기라도 하듯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옛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평생 가시다가 그것이 낙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닮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숱한 사연을 가슴에 묻어둔 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시간 정아 씨네 가게는 조금 바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 이모 이거 좀 드리세요 정아 씨도 평온한 얼굴인데요 작사 주시는 분들이 뭐냐면 나한테 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감사할 사람들이고 근데 그거를 좀 잊고 살 그러니까 자각을 못하고 살았다고 그럴까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죠? 그렇죠 없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안 오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맞으셔서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 단순하고도 묵직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알겠습니다 8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8년 전에는 그때도 적응이 잘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지금 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좀 적응을 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도 잘 적응은 안 돼서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제 제 제 주견이 좀 뚜렷한가 봐요 그래서 잘 적응은 안 되고 노력을 해요 지금도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맛있게 드시라고 오시라고 그 말을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하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어쩔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눈 쓰나보고 나를 개선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여전히 정아 씨는 고군분투 중입니다. 엄마 우리 계산이야. 네네. 어려움을 해치고 8년째 걷고 있는 정아 씨의 길을 응원합니다. 서울 한복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광장시장이 100년 세월을 지켜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지만 넉넉한 풍미와 인심이 넘치는 곳. 언제고 변치 않는 어머니의 손맛 덕분이 아닐까요? 오늘 아침은 두 자매네 가게에 젊은 일손이 찾아왔습니다. 고아한이 김밥사장님의 대타인 모양인데요. 갑니다. 병원에 갑니다. 어떻게 하세요? 아니요. 옛날에 검사해 놓은 거. 에시피 검사 한 번 하려고.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누구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맡기고. 얘한테 맡기고. 얘가 누군데요? 우리 딸. 우리 다 딸. 양쪽 딸. 양쪽의 딸? 응. 갔다 올게. 수고하셨나요. 이모가 말한 게 우리 둘 동부의 딸이다라고 말했는데. 혹시 제 생각에 왔다면 큰 박미의 딸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엄마가 첫째 딸이고 둘째 이모 막내예요. 사실 엄마가 14년도에 돌아가셔서. 네. 알아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저 뒷조사 하신 건가? 네. 이모의 딸 됐다는 것도 알고. 언제 그렇겠다는 말씀하셨어요? 7년 전.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 두 이모의 양녀가 된 효정 씨.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하던 가게에서. 이제는 이모들을 돕습니다. 처음 나와서 김밥을 쌌던 때가 몇 살인지 기억해요. 김밥 짠 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1학년 때 했고 나와서 도와드린 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어떤 일을 해요? 옆에서 잔심부름이나 그런 거. 그릇 치우고. 의미가 없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어? 효정 씨에게 시장은 어머니의 다른 이름이겠죠. 많이 안 먹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초반에는 계속 생각이 나서 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하다가 생각나면 계속 눈물이 막 나니까 별로 오기가 싫었는데. 지금은 그냥 잊혀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여기 오면 또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는 두 어머니와 두 배 넘는 추억을 쌓으며 광장 시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같이 가고 즐거워도 같이 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쉬는 것도 기뻐하고 아침 눈 뜨고 오면 또 다 보잖아요. 그런 거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이제 물러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까지 여기 자리에서 다들 기다리실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괜찮을 거예요. 다 이겨낼 거야. 이 동안 또 이겨내리. 지나가리. 반나절이 걸려도 안 끝날 거예요. 추억 나면. 네가 그때 이랬잖아. 이모 우리 여기서 이제 김밥 싸고 같이 밥도 먹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랬지.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먹으러 다닐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카메라가 남아. 어머니 수고하세요. 이제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상인들이 꿈꾸는 하루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 네. 맛있게 잘 먹고 또 오겠습니다. 네.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하루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세요. 여전히 사람 냄새 가득한 광장을 꿈꾸는 곳. 시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這一ette, iki学 목표를 구하고 계십니다. 보관です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